자 근데 슈가 형도 LX였죠? 그쵸 슈가 형도 LX였죠? 슈가 형이 먼저 찍었을걸? 저 4시간 반 타고 갔습니다 4시간 반 우리 콘서트 끝나고 우리 콘서트 끝나고 뭐야 레드야? 우리 콘서트 끝나고 뭐야 레드야? 렛츠페스트 주황색이었죠 아 이거 다들 콘셉트가 다 다르다 이 세트가 되게 멋있다 저기가 혹성탈출 찍은데래 혹생탈출 되게 좋은데? 진짜 세더라 약간 스포츠 브랜드 같아 약간 캠핑 느낌이야 캠핑을 저렇게 멋있게 한다고? 캠핑할때 헤어밴드하고 캠핑하는 사람 금을 줘 주먹주먹 형 이제 한잔했나? 형 한잔하니까 저런 표정 나온다 맨정신에 요즘 저런 표정 해달라고 했어 실제로 캠핑도 하고 온거에요? 아 저에서 원래 자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음날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에서 고기 구워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4시간만 4시간만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차도 예열이 있잖아 딱딱이 윤기완 같다 너무 멋있는데? 다 너무 다르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저거 다 다르다 잘 다르다